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뉴스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한국 카드의 포켓봉 카드인데요. 안 찍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만큼이 됐어요. 맞죠? 제가 쉬고 날 찍어야 되니까 이건 너무 많아 근데 충분하겠죠? 아니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 잠깐만 이거만 더 가야 되는데 자 자 갑시다 하나 자 오늘도 뭐 안나오겠지 책임 나오는건 아니겠죠 오오아 레피아res 프리스타 나왔어요. 뭐예요? 리비아 프리스타가 나왔어요! 리비아 오오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프리스타가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갈게요. 엥 이게 왜 여깄어? 정말 이게 왜 여깄어? 뭔데요? 이상한데? 아니 이게 왜 여깄어? 자 일단 이건 나중에 하도록 자... 맞는데 이거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겠지? 너무 너무 어머 정말 이걸 생각했어 앞에 안 좋은 게 이거 뒤에 다 물려있어요 흘러내는 게 뭐야 흘러낸다 정말 정말 빡바드기 X 둘 셋 그냥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뭡니까? 대만기 리동 AX 자 갑니다 근데 왜 벌써 근데 아직 2개밖에 안 나왔지? 이스두각이 안 나 근데 왜 아직 2개밖에 안 나왔지? 잠깐만 큰거 안 나 안 돼지? 벗어낸다 짱이 뭐예요? 요실링스비 맥스 잠만 큰 거 온다 또 큰 거 갑니다 잠만요 오오오오 자 그 뒤에 탈렌톤라이 아트레어 아트레어야? 근데 저는 저번에 이거 슈퍼레오 같았거든요 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트레오 AR이 아트레오예요 자 갑시다 자 여기 지금은 한 번에 가기는 조금 너무 많아요 엥? 이렇게 끝난다고? 이렇게 끝난다고? 지금 몇 번째예요? 4분이요 4분? 너무 이거 그런데 왜 왜 왜 이러지 이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너무 그런데 한 번에 한 번에 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만 있겠지? 하나 나오네요 뭐예요? 어 여기 여기 흰 스위 미끄레온 보일 여러분 봐봐요 이 미끄레온이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근데 정말 이떤거 아니야? 아니네 자 이거 같이 할 시간 있겠죠? 아뇨 어디인데요? 할까요? 빨리 하죠 일단 10분 안에 해봅시다 잠깐만 자 이게 더 좋았네 하니카리아스비 자 그 뒤에는 없을까요 네 오 자 그 큰거입니다 쇼 어 레오네 레오 저 있잖아요 아 저 이 그림이 처음 본데 이거 정말 큰거 같다 큰거 엥 엥 엥 오 오 주 어 디앙 아 안멍 브이 오 오 쇼 다 이거 아닌데 이건 아닌데 롱미러, 오라키풀, 구르델, 공포리, 파이팅오래, 어? 두개야, 두개, 파이팅오래 두갠데? 오라키풀, 오지, 파우프, 점프두리, 지가르델, 셀비냥, 수수께끼 화석, 저거 두개, 목도리, 키탄? 아이저 못뻔겠다, 무대야? 이대로 끝났, 이대로 끝납니까? 한발 남았다, 나영이 진짜 한발 남았다, 뭐야? 여기에서, 마지막에, 좋은게, 나왔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 죄인내라, 이 카드를 보고싶은 사람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도 있지 않았나요? 꼭 눌러주세요, 알았어요, 빨리 보여줘요, 마지막에 못길래, 다시 한번 아 rip에서 깞었습니다, 사 smile을 향한다고 판단했는데, 슨톡이다, 섬도아, 섬도아, 섬도아 뭡니까, 뮤추? 밀쓰! 제가 자꾸 이게 제일 비쌀 것 같아요 밀추가 진짜 나오기 힘들거든요 자 내려주세요 오늘의 카드 1번 카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번 카드 또 있어요? 태아 10분 갑니다 지금 10분 갑니다 지금 1번 카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끝났겠죠 이건 뭐 끝났겠죠 앨범 카드는 꽝이었습니다. 앨범 카드는 꽝이었고, 오늘 나온게 안농 브이. 뭡니까? 더블웨어입니까? 더블웨어. 안농 브이. 그 다음에 두드리짱 EX. 이게 뭐야? 슈퍼레어. 오, 두드리짱 EX. 그 다음에 트레이너 대지의 봉인석. 왜 이렇게 좋은 겁니까? 저거 찍으면 좋은거에요. 뮤츄브 이스타. 뮤츄브 이스타. 타렌툴라. 뭐야? 아트레어. 이게 아트레어군요. 아, 타렌툴라. 아트레어. 한카리아스 브이. 더블웨어. 오리진 디아르가 옛날에 한번도 나오지 않아? 더블웨어. 더블웨어. 요쌍리스 브이맥스. 오, 트리플웨어. 제가 카드도 찍읍시다. 대왕끼리동 EX. 옛날에 있던 카드도 더블웨어. 같이 찍읍시다. 리피아 브이스타. 트리플웨어. 마지막 미끄래곤은 지금 찍읍시다. 자, 이것도 같이 찍읍시다. 알겠어요. 그걸 그렇게 던지면 어떡해요. 자, 일단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자, 오늘 인사해주세요. 자, 10분 넘어갑니다. 자, 있잖아요. 자, 자.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 포켓몬 카드구요. 자, 이제 미국에서 또 카드 찍을 거니까. 미국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